다음 참가자들 무대 위로 모실게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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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력도 너무 좋으신 거에요. 제가 저흰 되게 조용했는데요. 그냥 안에서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와 근데 또 실력도 너무 좋으신 거에요. 도현실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좀 눈에 딱 띄었어요. 저희 조원에 같이 계시는 크리셔츠 크리셔츠 저는 코비자예요. 볼수록 진짜 소면제를 닮았고 코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예쁘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. 춤이랑 노래랑 둘 다 잘하시고 이번에 1등을 하실 것 같아요. 크리샤은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. 생각했을 때 미술인 것 같아요. 매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더 잘했겠다고 생각했어요. 회사 대표로 나왔으면 자 준비한 인사 한번 볼까요? 네. 우리는 뚠뚠 오늘도 연습하네 라비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저희는 연습한 대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많은 참가자들 조별로 인사들을 다 준비했는데 제일 조직적이네요. 뭔가 짜임새가 있어요. 이 팀은 저희 회사에서는 오디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이돌을 준비를 해본 적도 없어서 사실 늘 궁금해했었던 현장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뒤에서 얘기해 주시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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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 네. 네.